사인하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뭘 하고 계셨나요? 제가 오늘 엔딩 요정으로서 조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도치의 왕이네요 네네네 욱쇼? 욱쇼? 자 오늘 엔딩 요정 어땠습니까? 오늘 완전 잘 나온 것 같은데 잘했어요 저기로 가주세요 조명이 사실은 약간 재밌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이제 분위기는 안 나을까 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그랬는데 조금만 더 긴장이 풀리면은 이런 남자는? 얼굴에 약간 근육 같은 게 뭔가 많이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어 나는 좀 되게 방금 어제보다 더 긴장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욱쇼줄 모르는 사나이 뜨거운 사나이 하지만 체온은 정상의 사나이 리에입니다 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온 정상의 사나이 리에 난 나노 찾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노가 없어졌네 나노가 없어졌어요? 나노가 지금 어디로 출장 갔나 봐 나노가 비? 나노가 분홍 친구인가? 나노가 약간 분홍색의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? 마스크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실 수 없나요? 제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거죠 압도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면 안 돼요?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면 안 돼요? 저도 만들어주세요 아 안됩니다 왜요? 이거는 약간 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을 좀 겹쳐야 될 거 같아서 그것도 도심이 좀 겹쳐야 될 거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